자 유튜브 시퍼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먹방은 종류별로 라면 8개 10분 안에 먹기 입니다 요 주체를 누가 해주셨냐면은 팝콘TV에 후원해주시는 분 정국형님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공하게 응원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레츠 기립 자 요렇게 지금 세팅을 다 했습니다 물도 끓이고 있구요 자 준비되는대로 빨리 쉬겠습니다 자 아유 형님 이거 뭐 저한테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형님 저도 뭐 혹시 뭐 모르지만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일단 뭐 해보는댄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세팅을 좀 하고 지금 물을 끓이고 있거든예 하나는 지금 다 끓여가고 하나는 다 끓여가고 그러니까 뭐 미션이죠 일단 해봐야 되지 뭐 아 여자보다 빡세는 허 그러니까 미션이지 뭐 형님 효과는 여기까지 묶여서 해보겠습니다 개장된다 우와 개장돼 자 둘 넷 여섯 여덟개 어 이렇게 아 실패시 천사 천사 후원 풍모씨 알겠습니다 예 풍모씨 알겠습니다 예 화이팅 으쌰 멋있나 이새 가즈야 자 스 lu 이따가 자 이제 무릎에 다 끓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 그렇지 어우 c 어 어 어 어 저 이거 세팅 좀 할게요 세팅 아 세팅 자 세팅부터 하고 보통할게요 아 내가 불타기 약한데 불타기 어 뭡니까 200개 누굽니까 이거 아 세련된게 천사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아 우리 사랑하는 세련된이 감사합니다 어 팝콘에도 잘 본다 기가 막히게 팝콘에도 잘 봐 희한하지 어이씨 어 왜 오질나네 아 정국이 형 세련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름이야 흐름이야 자 물도 끓여놓고 아 아 자 물 끓인 동안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또 8개가 준비됐습니다 어 준비도 좋나 야 푸드파이터를 내 얼마만에 하노 어 야 진짜 1년만 하는거 같은데 일단은 8개 10분이니까 일단은 뭐 묵구멍가에 더 가는 데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은양 누나 반갑습니다 예 세련된이 말씀하십시오 동수가 내가 정국이 형한테 말씀 들었다고 내가 찾아갔다 인마 정국이 형한테 인마 뭔소리 하노 어 내가 인마 정국이 형 찾아갔어 인마 아 성공 못한 방송을 줘보라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비프지 형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은양 누나 반갑습니다 물 끓이고 믿나 네 아 아 진짜요 어 김호띠 형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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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그러면은 시계가 잘 안 보일거에요 형들 이거 뭐 시간을 잘 안 보일겁니다 예 시간을 잘 안 보니깐 그냥 대충 뭐 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10분 넘은 형들이 넘었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읍 무관도전이 아까 탈신형님 하아 아 탈신형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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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판 다 벨이 났다 지금 어 우리 탈신형님이 이거 다 벨이 났어 지금 이거 하하하하 왜 갑자기 하셔가지고 우리 형 진짜 응 사람 난감하게 하고 있는거 진짜 어 불구어 먹어서 온다 자 이제 물 버리자 이제 아이고 아 못 기다리겠다 그냥 다 다 뜯어 그냥 아 다 뜯어버려 그냥 자 비벼 그냥 다 뜯어버려 그냥 다 뜯어버려 그냥 아 우리 탈신형님이 참 푸드파이터를 잘하셔 아 우리 이선형 진짜 못말린다 내가 진짜 어 아 이선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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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습니까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아 프리미엄이 쓰시는구나 자 자세히 입술 감사합니다 자 면 7개 국물 하나입니다 형들 예 아 이거 자 오늘 이후로 1년 동안 라면 먹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라면 1년간 손 좀 네 손 좀 자 오늘 이후로 이제 라면 먹을 일이 없다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아니 이선형 사람 맞나 아 천천천천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형이 그래 소고했다가 더 긴장되는거 있지 이건 몰래 정국이 형님께서 한번 재미로 해봐라 놀으셔가지고 하는겁니다.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뭐 되든 안되든 열심히 할게요 그냥. 뭐 있나 인생? 근데 불닭때문에 나도 지금 약간 좀 걱정이야 자 이게 소스 이거 맞나? 넣어보자. 정국이 주차 감사합니다. 불닭때문에. 아 탁신형님. 우리 탁비 탁신형님 감사합니다. 야 우리 이순형때문에 지금 10개 10분 하는겁니다. 아니 8개 10분. 우리 이순형때문에 지금 계획이 없던건데 이게. 아씨. 예 감사합니다 이게. 이게 계획이 없던건데 몰래. 환상하겠다 이거 진짜. 아우씨. 이거 먹으면 화장실 몇번가야될지 모르겠다. 진짜 이거. 이게 장난아니거든요 이게 진짜. 아우 고마워. 그래그래그래그래 고맙다. 아우 저 형 봤네. 불닭때문에 죽을뻔했거든. 저 형 아시네. 잘하시네 저 형님. 잘하셔. 아우. 푸드파이터 우리 이순형 1등 진짜 맞다. 솔직하게. 어 인정합니다 저도 진짜. 매일 10개 10분 갑시다. 아우 이순형때문에 진짜 잘 드시더라구요. 인정 인정. 근데 6개 10분의 문제인데 이거. 아우 우리 노님 어서옵시오. 밀은 무조건 성공이다. 아닙니다 형님. 진짜 자신없습니다 형님 진짜. 이게 또 앞에 맞닥뜨릴까도 자신이 없네. 아우씨. 아 냄새 아. 아 불닭. 아 불닭. 아. 아 불닭. 아 미치겠네 불닭. 아이씨. 자. 이거 국물 좀 넣자 이거. 아이씨. 건더기가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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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많은데 갑자기 이거. 아 호경이 반갑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물 한 마리 떠고 아이씨. 아이씨. 아 아이고 씨. 이 시계를 눌려줄 사람이 없네 아 동사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되는거야 자 하면 되나 이제 11분만 사놓으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아 여기 있네 12분에 맞춰놓을게 시작 딱 11분 되면 할게요 11분 되면 근데 안 보인다 이거 조식에 알아서 판단하세요 안 보인다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짜파게티부터 먹어야 되겠다 내가 안 보이노 내가 안 보이노 아 감사합니다 와 세련량이 감사합니다 와 우리 형님이 또 와 감사합니다 세련량이 감사합니다 내가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이제 보고 있다 23초 22초 20초 아 밟게다 됐습니까 네 자 9 8 7 6 5 4 3 2 1 스타트 어 어 아 뜨겁노 이거 아 아 아 아 아 락꼬기 맵노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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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데 그거 뭐야 여기 아니고요 으르륵 죄송합니다 으으으으으으흠 으으읐 으흨 숙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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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으 와 와 불닭고비야 불닭고비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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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 남았는데 아 으아 아 아 으아 으 으 Civil E 으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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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둑아 1번 1분 18초 남았는데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이 C 실패 미션 가겠습니다 for more 이거 부어가지고 머리에 부으면 되겠죠? 그냥 부으면 되죠 감사합니다